맞네. 우리 도라 맞네? 도라야. 그래, 그래. 모녀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, 도라야. 도라야, 너 내 딸이야. 도라야, 너 내 딸이야. 도라, 도라, 도라야. 도라야. 이거 나요. 아니에요. 지, 지는 우리 김지영이에요. 우리 할머니가 살아있어요. 지는 우리 할머니 소녀예요. 그러니까 그럼 엄마랑 그 할머니한테 가자. 가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네 할머니가 됐는지 어떻게 해서 네 얼굴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건지 그 할머니는 알 거 아니야. 엄마랑 가자, 엄마랑 가자. 지는 아무것도 모르겠고요. 지는 지금 아줌이랑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. 도라야! 도라 빨리! 도라야! 가만히 해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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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